10시 출발 10시 출발 10시 출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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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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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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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2, 3, 4, 6, 3, 4, 6, 5, 4, 5, 6, 7, 8, 9, 10, 11, 11, 12, 12, 12, 13, 13, 13, 14, 14, 한참을 불러주세요. 박차가 몇 시에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피가가 몇 시에 맞게 소통되었습니다. 여기 대놓는 차가 막차예요? 여기 대놓는 차가 막차가 갈 때 아니 이것은 우선이 조차예요. 대놓으라고? 대놓는 거 여객님. 동동체 과장까지 가는 데 아니 그것 말고 대체버스 아니 그것은 Missing동체 아니 저음부터 여기 두 분이나 대놓을 때 ganzen게 내가 끝나면 돼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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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